전남 완도 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원거리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 해양사고 대응으로 구조 효과를 높이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금일해양구조대 사무실 개소식 참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역사회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받아 사정에 정통한 어민, 잠수사, 레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해양경찰과 협력,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일 민간해양구조대는 평일도 지역민 중 업종사자 30여 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며 사무실 개소를 통한 해양에서 재난 발생 시 구조 업무 등 자발적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완도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금일해양구조대 사무실 개소를 통해 긴밀한 민관협조체계 구축과 안전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과 소통과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입니다. 내외뉴스통신 김필수